이 삼살론을 보겠는데요. 삼살론. 세 가지의 살이잖아요. 세 가지의 삼살론. 이 삼살론인데 보면 삼살론을 가장 김은등가에서 흉한 신살론 보는 것 같아요. 앞에 신살이 많이 나왔었지만 이 삼살을 가장 흉하다고 보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청강살이 있어요. 청강살. 청강살은 뭐냐면 우리가 괴강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에서 괴강일주들, 임진일주 이런 괴강일주가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강하고 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늘이 북두칠성강장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북두칠성인데 여기서 보면 오오. 오오면 뭐죠? 우리가 진술이잖아요. 진술. 무너하게 되면 청이 되죠. 땅이 우리가 지진 같은 거 유라시아판 지진대에 바다 밑에 있는 지진의 땅에 판이 부딪혀가지고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5대0, 6대0이 나눠진 것처럼 진술을 청하게 되면 하늘의 땅.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만약에 하늘의 천반수, 지반수가 땅땅, 토토란 말이죠. 그러면 위에는 무토가 되겠죠. 진수는 땅에 있는 지반수니까. 무토와 밑에 진 이런 것들이 만나서 하늘의 땅과 땅이 만나서 부딪혀요. 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중국의 사천성의 지진이라든가 일본 10도의 지진을, 지진 7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되면 대륙, 판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대변동이 올 수 있겠죠. 대변동. 그래서 이게 삼살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목은 그 목길이 부딪혀봤자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토가 지금, 토가 판이, 큰 지진판이 부딪혀서 큰 재앙을 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천강살이 맞아. 천강살도 포함될 수 있겠죠. 천강살은 오와 오와이기 때문에 토, 토, 토와 토에 부딪힙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천강살. 천강살. 그 다음에 형옥성. 형옥성은 우리가 화성인가요? 화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성은 뭐예요? 불바다죠. 불바다. 뜨거워서 수금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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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 그러면 지금 화성은 오히려 지구보다 더 차갑죠. 그런데 어쨌든 화, 불과 관련된 화성이다 보니까 불길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재앙이 되겠죠. 혹시 화산 폭발이나 뭐 이렇게 큰 불길이 충돌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형옥성이 된다. 형옥성이 된다. 그래서 화, 토끼리 부딪힌 거. 천강성. 그 다음에 화끼리 부딪힌 거. 형옥성. 그 다음에 태백성. 태백성은 여기에 아마 금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금성. 그래서 금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금하면 사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살생. 살생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생지권. 금은 뭐예요? 쇠끼리 부딪히니까 뭐예요? 대포.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다 이거는? 살생지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숙살집권이라고 했죠. 살생지권이 아니라 숙살집권. 금의 기운이 우리가 수다지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시들게 하고 파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도 굉장히 강하게 흉작용을 할 수 있다. 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도. 그런데 수끼리 부딪힌 것은 의미가 없죠. 수가 수를 만나면 물이 커져서 물바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없고 현재 화, 토, 금. 그래서 화는 화에 관계되면 형옥성. 그 다음에 토는 청강성. 금은 금이죠. 그래서 태백성. 이거 관련된 이 세 가지. 그래서 청강성은 토와 토끼리. 형옥성은 화와 화끼리. 태백성은 금과 금길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큰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이해가 되면 좀 이해가 돼요. 한번 볼까요? 삼살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평생국에서 청강살, 형옥성, 태백살 등이다. 김운국을 해단할 때 가장 흉하여 끓이는 것이 이 세 가지 살이다. 그 말이죠. 삼살은 가장 흉한 살성이므로 이 별들이 국중에서 동하여 나타났을 때는 매사의 불길하고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살성에 해당하는 육친에게도 크게 흉하겠죠. 당연히. 평생국에서 국중에 삼살성이 동하고 있으면 일생동안 흉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횡액을 당하여 불구자가 되거나 전신불수, 전신불수는 뭐죠? 온몸을 쓰지 못하는 거죠. 불구자는 몸을 일부를 못 쓰는 거고 전신불수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겠죠. 부상, 부상을 입거나 선천적 불지평, 그 다음에 우한 등으로 고생하는 흉명이 된다. 일진궁이 삼살로 되어 있으면 더욱 흉하다. 일진은 우리가 세궁, 자기 자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길격으로 평생국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뭐예요? 판이 뒤집혀서 뭔가 크게 새로운 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명략에서도 충 이런 거를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충이 있어야 뭔가 발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김문둔갑의 삼살살 중에서 청강살, 형옥성, 태백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토, 화, 금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오행의 생각자로도 이것을 예단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흉한 살성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작용이 잘 되면 뭐가 있어요? 변역을 꾀해서 새로운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좋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먼저 청강살, 그러면 청강살은 하늘의 토와 지지의 토 이게 연결되겠죠. 하늘의 토는 무토고 땅의 토는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청강살은 무토로 쌍오 그러니까 토와 토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국중의 천방과 지방이 똑같이 오, 토로 되어 있어서 양토, 상충의 상이 된다. 그 말이죠. 양토, 상토. 큰 토란 말이죠. 춘미 이거는 뭐죠? 음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진술, 양토와 하늘의 무토, 양의 토와 양의 토끼리 서로 상충의 상이 되어서 살성이라 한다. 질병 도적의 상이라 한다. 질병 도적. 청강성이 광기가 되어서 중궁이나 세궁, 월궁, 시궁이 있으면 안 좋겠죠. 가장 흉하게 작용되는데 청강에 비록 광기를 되어 있다더라도 역시 흉한 것이다. 부모가 쌍오로 되어 있으면 부모에게 흉한 것이고 아까 육진궁이죠. 그 다음에 형제가 쌍오로 됐으면 형제나 친구에게 흉한 것이다. 다른 육진도 이와 같이 해석한다. 일진궁이 쌍오로 됐으면 그 본인 자신이 안 좋은 거겠죠. 이런 경우는 가족 친지와 불화 충돌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폐가하게 되며 만사가 불성되어 관제, 질병 이런 경우는 특히 암이 많다고 해요. 이런 걸로 인해서 관제라든가 질병 등으로 곤란을 많이 겪게 된다. 쌍오가 동화하고 쌍칠이나 단칠이 동화여 화생터로 생조하고 있으면 극흥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가 이렇게 있어요. 토가 청강에 있고 지지에 토가 이렇게 충하고 있는데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두 개 있거나 하나가 있으면 화생터로 생겨주니까 뭐예요? 나쁜데 더 나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말이죠. 그래서 쌍칠, 단칠이라는 것은 화가 두 개 있거나 하나가 있어서 화생터로 토를 생겨주게 되면 화생터로 생조하게 되면 극흥이 되겠죠. 그래서 살성이 살성을 돕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5, 5, 5가 있나 볼까요? 5, 5, 5가 다행이네요. 15하고 5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5, 5가 아니라 5, 10이잖아요. 이게 10은 뭐죠? 음토잖아요. 그래서 100개는 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궁이 여기 있잖아요. 세궁하고 중궁하고 다행히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청강사례는 해당되는 게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형옥성은 불이니까 뭐예요? 화겠죠. 형옥성은 화다. 형옥성은 위에가 화고 아래가 화니까 위에는 뭐죠? 당연히 병화겠죠. 밑에는 오화가 되겠죠. 양요하니까 병호니까. 그래서 칠화 됐죠? 병화 칠화로서 쌍치를 말하는데 국중의 찬방과 지반이 똑같이 칠로 되어 양화 상형의 상이 되어서 살성이 된다. 양화에 불과 같이 격렬하고 급속하게 발동하는 흉살로 쌍칠이 광기가 되어 중궁이나 세궁, 월궁, 시궁 등에서 동화하고 있을 때 가장 흉하다. 비록 쌍칠이 광기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역시 흉하다. 쌍칠 형옥성을 천재 지변의 재앙, 도적, 병난의 상이라고 한다. 아까 천강성도 마찬가지인데 일진궁이 쌍칠로 되어 있으면 역시 길격이 아닌 이상 흉명으로 논한다. 다른 육친도 쌍칠로 되어 있으면 역시 흉하다고 보는 거죠. 개인사의 불리함, 재판이나 싸움,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다만 병은 을병정 3기로 기란작용을 하기도 함으로 무조건 형살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국의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된다. 원명에서 길격으로 국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권세로 이어져 검찰이라든가 경찰계에서 출세하기도 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옥성은 화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태백성은 금성이라고 그러죠. 금은 뭐죠? 말 그대로 금이에요. 그러면 금, 금이에요. 금, 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이기 때문에 구라고 봐야 되겠죠. 사는 음금이기 때문에. 태백성은 경금. 여기는 경금이기죠. 창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금으로. 여기는 아까 뭐가 있어요? 신금이 되겠죠. 구금으로 쌍구를 말하는데 국중의 찬방과 집안이 똑같이 구로 되어서 양금 살기에 상이 된다. 더불어 쌍경도 매우 흉하다. 태백성은 뭐예요? 이거 쇠니까 뭐예요? 쇠. 전쟁. 무기잖아요. 무기. 무기. 그래서 무기. 전쟁, 살생, 재앙 등을 주관하는 흉살로 삼살 중에서도 최악살로 본다. 아프잖아요. 칼로 찔리면. 쌍구가 관기가 되어서 중궁이나 세궁, 월궁, 시궁 등에서 동화하고 있으면 가장 흉하고 특히 육친에 해당되는 대로 불상사를 처리한다. 육친에 해당되면 그 해당궁이 불상사를 처리한다는 거죠. 평생국에서 쌍구가 동화하고 있으면 반신불수, 불치병, 겁난 등으로 겪게 되는 흉명이다. 그러나 길격이면 뭐예요? 칼잡이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흉살하더라도 살권이라 병권을 잡겠죠. 장수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칼로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을 일으키도 하지만 그 칼을 잘 잡으면 뭐가 돼요? 장군이 되잖아요. 병권을 잡는다고 하죠. 병권. 국중에 태백성이 동화여 있는데 청강이 동화여. 청강은 뭐죠? 토잖아요. 토생금을 한다는 거죠. 금을. 그러면 더 흉하게 만들어지죠. 동화여 쌍구를 토생금으로 생조하고 있으면 흉살의 작용이 더욱 가정된다. 단어가 생조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토가 하나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토가 하나가 있어서 생조하거나 토가 두 개 있어서 생조하거나 어찌됐든 토생금으로 금을 생조하게 되면 금이 흉살인데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작용력을 미치게 한다. 그래서 나쁘게 된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번 보고 갈까요? 제 거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579. 579잖아요. 579가 있는지 99가 있나 볼까요? 99. 다행히 없네요. 99가 없고 그 다음에 59. 59도 없네요. 59가 토생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지금 태백성이 아니 창강성이 55였고 그 다음에 형옥성이 불이었잖아요. 77였잖아요. 77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목생만 한데 목이 생조해주는 경우는 없네요. 37 이런 게 있을까요? 37? 그런 건 다행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99. 99 보면 99가 없죠. 6은 뭐냐면 해잖아요. 수니까 여기는 9가 금이니까 금의 기운을 설계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9라든가 아까 59가 있어야 되죠. 5가 토생금으로 생겨주니까 59가 다행히 없네요. 다행히 저는 여기 악하다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79살. 79살은 뭐냐? 7이 뭐죠? 7이 화죠. 그 다음에 9가 금이에요. 그러면 화극금. 뭐죠? 우리가 청간충인데 청간충이라고 한 줄 안다고 그랬죠. 청간관계 지지는 충이지만 청간에서는 극을 쓴다고 그랬죠. 극. 그래서 화극금. 이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와 금이 서로 뭐예요? 상전. 서로 싸우게 되죠. 상전.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7과 화과 금이 사진궁 안에서 상전. 서로 싸우고 있으면 흉명으로 보는데 길격이면 권세를 잡는다. 같은 궁 안에 찬방과 지반이 7, 9으로 상극하고 있으면 역시 흉하다. 7, 9 상전도 3살 못지않게 흉한살로 중궁이나 사진궁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흉격이 된다. 3살은 3살끼리 서로 극하거나 상조하면 더욱 흉하게 된다. 3살은 5가 토, 그 다음에 금, 화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화가 싸우거나 이것밖에 없죠. 3살께 서로 극하거나 상조, 서로 도와주는 경우 토생금, 화생토 이렇게 해주는 경우 이렇게 되면 작용이 더 안 좋게 된다. 그 말이겠죠. 변경살. 이것도 갑자기 변경살하고 똑같지 않나요? 변경이 뭐죠? 병화가 7이고 화니까 이게 5화잖아요. 그 다음에 경금은 9네요. 9, 7이네. 똑같은데? 7, 9. 7, 9살이나 변경살이나 이게 뭐가 다르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변경살은 병은 형옥성과 같고 경금은 태백성과 같다. 그러므로 병과 경이 만나면 흉살이 된다. 병은 주로 재난을 주관하며 경금은 주로 투쟁과 살상. 이거 이해되시죠? 경금은 금이다 보니까 투쟁과 살상을 주관한다. 병은 주로 재난을 이야기한다. 불바다 이런 경향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차이가 뭘까요? 7, 9살하고 변경살하고 차이가 뭘까요? 변경이 동공하고 있는 육진은 모두 흉하다고 본다. 천반의 경금은 대융하고 집안의 경금은 소융하다. 그러니까 천반의 경금이 더 훨씬 흉이 세다. 그 말이죠. 평생국이나 신수국의 변경이 동화해 있으면 해당국의 육진에게 불리하다. 당연하겠고 차이를 모르겠네요. 변경이 세간. 세간은 연간이죠. 연간에 있으면 부모 자리잖아요. 또는 왕이니까 군왕이 흉하고 월간이 뭐죠?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동업하는 사람, 친구, 월간에 있으면 형제자매 친구, 동료가 흉하고 일간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라든가 자기 살고 있는 가택이 흉하고 질병수가 있고 시간은 뭐죠? 후손이죠. 자기 자선, 손 아래 사람, 자식에게 흉하다. 중궁에서 동화하고 있으면 신수국에서 볼 때 1년간 흉사가 분분하다고 보고 평생국에서 볼 때는 길격이면 무방하고 흉격이라면 대용한 명조가 된다. 그러니까 길격이면 이런 것도 기회, 위기가 뭐죠? 기회가 되는 거죠. 전쟁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쁘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잘 작용하면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연월일시지에 동궁하고 있어도 이와 같이 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오행의 생극제화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오행의 생극제화. 그래서 목화, 화, 토, 금, 수.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죠. 화는 뭐였죠? 우리가 형옥성이라고 했죠. 형옥성.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칠칠이죠. 칠칠. 토는 뭐죠? 이거는 청강쌀이라고 했죠. 청강쌀. 이거는 뭐죠? 오와 오. 토와 토의 문제고 금은 뭐죠? 태백성이죠. 태백인데 이거는 금성이라서 다 금과 금이니까 뭐예요? 구와 구. 그렇죠? 구와 구. 그래서 오, 칠, 구. 오는 토. 칠은 화. 그 다음에 구는 금. 그래서 오, 칠, 구. 토와 토끼리 부딪혀서 큰 제각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그렇죠? 판을 바꿔버리는 경우. 지구의 판을 바꿔버리는 경우. 지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이 불과 부딪히면은 불바다. 큰 장이 되었고 화산폭발도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화산폭발도 어떻게 보면 판이, 판길이 부딪혀서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쪽은 제가 과학적인 건 좀 지식이 약해서 그 다음에 쇠와 쇠와 부딪히는 금과 금이 만나는 그래서 구구, 태백성, 태백성 이런 것을 쓸 때 청강성, 형옥성, 태백성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주 불과사의학은, 난의학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칠구살은, 칠구살과 변경살은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칠구인데 변경산도 칠구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쨌든 명칭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김은등감에 있어서 신사를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